한산화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정말 러블리한 네 마치 인어공주도 연상케 하고 말이죠 아유 귀여운 공주님 같습니다 역시 정면 바라보시고 네 가볍게 팔짱도 좋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로 오늘 두 분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들 많이 담아가주시길 바랍니다 아 주변에 있는 거라고 적밖에 없던 조폭 출신 서주연에게 고은아가 나타나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두 분이 함께 손한테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자 이 둘이 너무 극과 극의 인물이라 네 어떻게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네 왼편에 우리 기자님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좀 오래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오른편도 봐주시고요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만들어갈 로맨틱 코미디 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엄태구 배우님 내려와주시고 한선화 배우님만 단독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자 가벼운 손인사와 손아트도 좋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순수함까지 되찾아줄 러블리한 고은하 역의 한선화씨입니다 네 오른편도 살짝 몸을 틀어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은하 역할을 하실 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 한선화씨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네 우리 고은하의 한선화씨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언니 한선화씨의 열혈팬이죠 예 좋습니다 우리 현우 오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가벼운 손아트 좋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도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두 분 함께 또 손아트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과연 우리 미니언니는 어떤 로맨스를 어떻게 또 그려갈지 이 두 분 사이에서 왼편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현우 오빠와는 또 옛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도 바라보시면서 역시 손아트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서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선화씨 내려와주시고요 권유일씨 혼자 또 단독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어우 아 우리 김영웅 감독님의 깨물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놀아주는 로코잖아요 감독님 예 한번 갈게요 아 화이팅 아우 화이팅 아우 제가 제작 발표를 많이 했지만 우리 감독님의 하트는 처음 봅니다 정면 보시면서 하트 한번 또 갈까요 놀아주는 여자 아우 화이팅 네 좋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로맨스 코미디 덩어리시네요 예 아우 좋습니다 우리 네 분과 함께 단체 촬영 이어갔고요 요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 인터뷰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셔서 공동 인터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잠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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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